컬러까지 컬러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컬러를 선택하시던지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자동주문 들어오시면 38000원 가격 너무 좋지만 마치 신발 두 켤레를 가져가시는 느낌이기 때문에 와 오늘은 진짜 득템했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저희가 다른 신발 두 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발로 이렇게 두 가지의 변심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에 신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골라 신는 재미 느낌? 어떨 때는 좀 레비퍼를 좀 달고 어떨 때는 좀 깔끔하게 신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부츠마다 스타일 다르게 몇 클래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사실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번에 이 가격에 너무나 좋은 가격 자동주문 연결하셔서 38000원에 이거 하나 딱 사두시면은 진짜 간절기부터 한겨울까지 길게 신어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때그때 스타일에 따라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제 코디 좀 잘한다 옷 잘했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왜 코트나 아니면 패딩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폭스나 아니면 퍼 같은 게 달렸느냐 그리고 뺐을 때 이 느낌 확 달라지는 것처럼 신발도 그래요 뺐을 때는 좀 깔끔한 앵클부츠 그리고 달았을 때는 진짜 연말연시 모임에 꼭 신고 가야 되는 그런 화사함으로 신발 하나가 이렇게 1초 만에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1초 만에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효과를 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신발 두 켤레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 신발을 천연 레비퍼의 트리밍으로 만나보시는데 자동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이라는 가격 너무 놀랍죠 우리 주부들 마트 가서 1 플러스 1 2배 효과 이런 거 2배 크기 이러면 무조건 사잖아요 그것처럼 부츠 하나 구매하시면 두 가지의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신상이고요 심지어 페도 천연 레비퍼고요 그리고 자동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입니다 놓치실 이유가 없겠죠 정사이즈로 원하시는 컬러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1 플러스 1, 일석이조, 두부의 효과 이런 말만 들으면 괜히 막 사고 싶어지잖아요 아마 이 부츠를 보시는 순간 그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겨울 부츠를 준비를 했는데 천연 레비퍼가 트리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1초 만에 심플하게도 화려하게도 변신이 가능한 부츠를 준비를 했어요 이런 게 바로 반전 매력이죠 봤을 때 뭔가 수수하고 청순해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런 베이글려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저희가 미팅 때 보자마자 와 우리가 원했던 게 이런 거잖아 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아마 고객님들도 보시고서는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이요 신상인데다가 천연 레비퍼가 트리밍이 되어 있는데 자동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과연 38000원이 맞는지 지금 보시는 게 피아노 블랙 컬러인데 위에 지금 레비퍼가 트리밍이 되어 있어요 되게 도둠하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귀족적인 컬러 로열 네이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컬러의 로열이 흐르고 있다는 걸 딱 보실 수 있고요 옆쪽으로 카멜 브라운 컬러도 너무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먹먹하지 않아요 애쉬 그레이 컬러까지 오늘은 컬러 고민만 하시면 되고요 가격적인 고민 저희가 싹 날려드릴게요 이렇게도 예쁜데 어머 세상에 레비퍼를 탈책하니까 이렇게 깔끔한 앵클부츠가 되죠 이렇게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의상에 따라서 단 1초만에 변신이 가능한 투웨이 부츠를 자동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천연 레비퍼가 시선이 확 가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걸 탈책할 수 있었던 거는 부츠 본연의 모습 자체가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제가 카멜 브라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살짝 발목을 감싸 안아주는 높이로 올라가면서 어? 펄을 탈착했는데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예 질감 자체를 스웨이드 질감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얘가 막 거친 느낌이 아니라 좀 촉촉해 보이는 느낌을 선택을 해서 그냥 빼고 신었을 때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라스트도 이거 겨울부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너무 뾰족하면 두꺼운 양말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 맞아요 근데 적당하게 여유 있으면서 이 부분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좀 얄쌍해 보일 수 있도록 중앙 절개를 했기 때문에 어머 발이 되게 가늘어 보인다 얄쌍해 보인다 그리고 올라오는 높이가 되게 약간 그 되게 오똑한 콧날처럼 여기가 되게 예쁘죠 근데 실제로 이 높이는 충분하기 때문에 발등 높으신 분들이 신으시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스웨이드 질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눈비내릴 때 어떡하지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예 발스코팅 해드렸어요 아예 발스코팅 해드렸어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그냥 들이부었어요 그런데 진짜 어디 하나 맺히거나 흡수되거나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냥 뚜루룩 하고 굴러 떨어지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아우 나 눈 내리는 날 비 오는 날 이거 못 신고 나가네 언제 신지? 모셔놓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신으세요 맞아요 진짜 정말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으면서 이 느낌도 예쁜데 자 1초만에 변신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아예 이렇게 레비퍼를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안쪽에 자석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에도 3개가 있어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붙더라고요 끝이에요 딱 붙습니다 네 한 바퀴 돌려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쓱 붙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1초만에 그냥 모양이 잡히면서 심지어 지금 레비퍼를 이렇게 통통해요 얄팍하게 눌려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통통하면서 만졌을 때 안쪽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촉촉해요 그러니까 빼곡하게 보들보들 촉촉하게 촘촘하게 들어가져 있으면서 네 이 지금 폭이 거의 한 6.5cm 정도 되는 굉장히 통통한 폭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시중에서 보셨던 저렴이들 뭔가 그런 것들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바람이 살짝 날리니까 겨울에 찬 바람쌤에 얘네들이 싹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에다가 걸을 때마다 굉장히 얘가 날리면서 되게 예쁜 듯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발목이 진짜 그야말로 화려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신으실 수도 있는데 안쪽을 봐주시면요 실제로 저희가 발까지 따뜻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아펄을 안쪽에 다 넣어드릴 거예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진짜 이 발등에서부터 발목 그리고 발바닥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기모한 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얇은 스타킹 하나랑 같이 신으셨을 때도 발이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같이 그냥 연출을 해봤어요 블랙 컬러인데 아마 남들이 제가 이러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어머 오랜만에 만난다고 또 비싼 거 신고 나왔구나 오늘 멋 좀 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자동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에 심지어 지금 이 위쪽에 들어가 있는 천연 레비퍼가 이게 지금 되게 통통해요 사실 얘가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얄빡하거나 눌려있거나 거칠 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통통하게 들어가서 발목이 되게 가늘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앞뒤로 움직여도 여유있는 부츠의 라인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굽 같은 경우도 인설 포함 한 5.5cm가 들어가다 보니까 딱 안정감이 있으면서 또 골드팁의 약간 좀 우아한 느낌까지 제대로 표현을 해보실 수 있어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걷다 보면은 약간 찬 바람 불 때 이 레비퍼가 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스커트랑은 꼭 이렇게 레비퍼를 좀 부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리 지은씨가 네이비 그냥 네이비 아니죠 로얄 네이비입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지금 저는 이렇게 니트를 블루빛으로 입어봤는데 올겨울 키컬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네이비 이런 로얄 네이비 컬러 같은 이런 니트에다가 발끝에 한 번 더 같은 컬러로 맞춰주시면요 진짜 이렇게 세련될 수가 없어요 진짜 블랙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먹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막 눈 내리는 날 자연광에서 이거 한번 딱 신어보세요 정말 예쁘고 저는 지금 펄을 트리밍하지 않고 그냥 팬츠랑 같이 연출을 해봤는데 그냥 이 모습 자체로도 팬츠랑 너무나 다 잘 어울리겠네요 깔끔해요 길이감이 너무 적당하죠 네 요 앵클부츠 하나만 38,000원 자동주문으로 사셔도 너무 땡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사겠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요 트레이닝된 요 천연 래비퍼를 여기다가 딱 해볼게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여기다가 자석으로 딱 끝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석으로 그냥 한 번만 싹 둘러주시면 끝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니 지금 거의 단 1초 만에요 1초에요 다른 신발이 됐어요 아니 지금 더 좋은 거는 똑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펄을 떼고 신으셔도 너무 깔끔하게 맞아요 저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39,000원 자동 주문하시면 38,000원이라는 가격에 천연 래비퍼에 이런 앵클부츠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입은 것처럼 뭐 데님이나 스커트에도 되게 예쁘지만 겨울에 그냥 코트에다가 근데 잠깐 외출하실 때 입을만한 의상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특히나 저는 저 래비퍼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스커트랑 같이 매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발목 너무 가늘어 보이면서 이 래비퍼가 한 번 더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그냥 앵클부츠 나는 조금 도시적이고 세련되게 오늘 한번 입어봤어 하신다면 슬랙스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여기에는 딱 펄을 떼고 이렇게 신어주시면 깔끔하면서도 애쉬 그레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그럼요 도시적인 느낌으로 해서 저걸 빼셨을 경우에는 가을, 봄, 초겨울 이렇게 연출하시고 연말연시에 화려하게 좀 등장하고 싶다 하신다면 래비퍼를 꼭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 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의 고객님들 득템하실 수 있는 투웨이 부츠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원하시는 컬러 정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떤 컬러로 선택하시든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 가능하십니다 자동 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에 두 가지의 느낌으로 변신이 가능한 부츠를 득템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위쪽에 퍼가 붙여기도 했는데 얘가 페이크가 아니라 천연 래비퍼에요 아니 지금 이런 천연 래비퍼가 조금이라도 트리밍된 옷이라든지 뭐 핸드백에 키홀더 하나만 사더라도 가격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뗐다 붙였다 두 가지 방식으로 내가 신고 싶은 대로 그날 의상에 따라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이 신발을 자동 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진짜 오늘 행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가 탈부착이 가능한데 아니 걷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바람이 세게 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뛰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자석을 또 많이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마그네틱 자석 중에서도 약간 좀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리고 또 개수도 지금 퍼의 3개 그리고 부츠의 3개 총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착하고 밀착이 돼서 제가 이거 진짜 신고 띄워봤거든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고객님? 진짜 이거를 만든 협력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거친 결과 진짜 와 이거 너무 튼튼하다 게다가 여러분 펄을 떼고도 붙이고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시즌 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간절기부터 한겨울까지 여기에 발수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눈비 내렸을 때 걱정 안 하시고 신어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의 쇼핑으로 마치 부츠 2개가 생기는 이득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주문 연결하시면 38,000원의 신상의 레비퍼 부츠 구매 가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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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